에어 브러쉬 유방으로 좀 어렵죠? 에어 브러쉬는 유방인데? 처음이라 그런거고 몇 번 칠 보고 나면 얘도 지금 유방이니까 요령만 알면 할 수 있는데 에어 브러쉬 처음 칠해보니까 지금 적응이 안되서 그런거고 그것도 유방인가요? 노란색 유광은 3대2 2대1 까지 가기도 하고 신나2에 고려한 1정도? 약간 묽게 타서 칠하고 또 칠하고 또 칠하고 그렇게 해줘야 하기 때문에 한 번에 안 끝나요 이거 칠해놓고 말리고 또 칠해놓고 말리고 그래야 하니까 칠해놓고 나이 또 칠해놓고 inaugurate 칠해놓고 칠해놓고 이제 칠해둔 이제 칠해둔 강아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